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렌즈 대렌즈 포크라인 뒤집어라 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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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왕규. 시키가 어차피. 왕규 시키는데. 시키가 어차피. 모르겠어. 그래. 그래야 되는지. 여보세요. 네? 어파나 찾잖아요. 이게 뭔지? 이거 뭐 있잖아요. 뒤집어라 어파라. 어파라. 어파라 뒤집어라? 펜더 쏘라? 어파라 뒤집어라. 이런 거 아니냐? 맞을까요? 펜더 쏘라. 어? 왜?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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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뺀다. 또 뺀다. 또 뺀다. 또 뺀다. 또 뺀다. 위로. 밑에. 너희도 다 이렇게 했어? 저도 뺀다 뺀다. 뺀다 뺀다. 뺀다 뺀다. 위에. 너 대구사람 아니야? 네. 저 울산사람이에요. 안녕. 뺀다 뺀다. 안녕. 안녕. 서울. 네. 한 번 더 하네요. 근데 어디 어디. 네? 정지은스. 아. 정지은스. 정지은스입니다. 정지은스. 정지은스입니다. 전 서울시. 정지은스. 정지. 정지은스. 강아지. 정지은스. 정지은스. 우리 서울은 대댄치지. 대댄치. 나 어렸을 때 건수 살 때 뭐 있었는데? 정지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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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페이. 서울에서는 대댄치야. 삼성페이. 어팟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. 부끄럽습니다. 대회의 늦이, 모래의 늦이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저희 인천사라서 저희는 감자의 쌍이라서 피나스, 묵찌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감자의 쌍이라서 입히면서 이거 안 해보실 수 있어요. 왜 참자라고 하냐고. 감자의 쌍이라서 입히면서 묵찌빠 하나빼기 이런 거. 고맙습니다. 저 니가 말씀 드려라. 뺀다 뺀다 꼭 뺀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꼬맨이 시절 뭐야? 뭐야? 꼬맨이 시절 껌 갈때 부르는 노래. 너 우리는 무조건 갈라구. 갈라구요? 네. 난 편을 갈라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? 잘 모르겠어요. 네. 이게 뭐예요? 편? 대랜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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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갈 때 뭐 있죠? 뭐예요? 고백이 시작. 형 가는데? 대랜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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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냐? 대구 대구. 대랜치? 대랜치 이거 아냐? 형 어디여? 강원도. 강원도? 대구는? 대구 맞더라? 아니야? 안 내면 진 거 하이 가이브. 아 이거 아닌데? 형 가는데? 이게 대엔지 씨, 오렌지 씨, 덴드로. 무릎. 뺀다 뺀다 또 뺀다. 우리 이거야? 대구 맞죠? 대구 맞죠? 대구 맞죠? 대구 맞죠? 대구야 대구. 대엔지 씨, 오렌지 씨. 여기서 왜 오렌지 씨를 대신하잖아? 맞죠. 수고하셨습니다. 매번 발트는 너무 심지어. 담벌 신사입니다. 여러분들. 담벌 신사 김상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종호 살 5개 됐는데. 어... 대엔지 씨, 오렌지 씨. 대행들은 못끼리 썩냅이 없다. 어.. 우리는 없다. 전라도는 없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드렌지! 고맙습니다. 드렌지! 아니요? 아니지,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평가를 때 노래? 평가를 때. 대대 집? 이건 서울 사람들이 하는 건가? 그렇습니다. 광주 거는 좀 어려워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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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댄지 하지 않나요? 어릴 때 대댄지 하지 않나요? 어릴 때 대댄지 하지 않나요? 그럴걸요? 저희는 거의 묵지를 했거든요, 묵지. 대댄지 지수입니다. 대댄지 지수예요. 왜 해주세요? 대댄지 지수입니다. aled지éral tive까지 downtime. 가장 의미가 Мне uneasy 존재 러퍼를 제주파를 한 거구나. 아 이거 제주도 알아요? 하늘과 땅이다 끼로도 모르기, 이번에 진짜 못 먹어도 소영어 끼, 소영어 끼, 소영어 끼. 아무도 모르고 이거 진짜 제주도 버전입니다. 어? 아 고맙습니다. 이길래. 평가를 좀 대댄지, 대댄지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뭐예요? 평가를? 대댄지? 대댄지? 저희들이 말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소원 왜 그래요? 이거 진짜 제주도 버전입니다. 손바닌 특수으로 배고파 물 냉 비빔나 생각나는 음식. 물 냉 비빔나면 안 먹습니다. 비온나 음식, 하이가 좋아하는 짜파게티. 알겠습니다.